아휴... 아휴... 왜요? 아휴... 주...주 이상합니다. 아휴... 이 새끼 어디 가는 거지? 김철수야! 이 새끼야. 야, 김철수야! 너 같은 쓰레기가 무슨 불안이야, 인마. 너 엄마 쓰러졌다고 중간에 내 뺀 새끼야. 무슨 술 처먹고 있어? 그 병원이야? 이동철, 니가 형이 웬일이냐? 너 오늘 단속 알고 있었지? 일부러 나 보는 거지? 무슨 단속, 무슨 말이야? 내 돈 어딨어? 내 돈 내는! 무슨 소리냐고, 무슨 돈? 시끄러워, 너 때문에 나 수배되게 생겼어. 너 돈 안 내놓으면 오늘 날아다 죽는 거야, 이 새끼야. 어, 맞아! 야, 야, 김철수야! 어머, 병원 어디에 가요? 이거 나 누가 계산하라고? 비켜요, 저놈 잡으러 가야 되니까. 글쎄 안 된다니까요! 이러면 신고할 거예요! 버즈 engag다? 파이팅ا! 출사이공? 출사이공. 출사이공. 남태영? 남태영! 네가 날 팔아버려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지금 어디예요? 다고 단단히 하고 기다려.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. 남태영. 남태영.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낸다.